돌극기를 만들어서 나 사과 벌써 두개있어 그럼 에메랄드 두개인거야 어 얘 걸렸다 얘 걸렸다 얘 지금 더 걸렸어 야 얘 죽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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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무조피 방깥 남는다고 에메랄드 하나도 빵 세개줘 배고프다 아 이거 돼지같은것도 파네 그니까 에메랄드 빨리 해야되는데 아 아 아 이거 빨리 일단 광지를 해가지고 철블럭같은걸로 에메랄드 얻을수있고 물양동이는 몇개야 혹시 사봐 사봐 물양동이? 물양동이 어딜사냐 어디가 있을텐데 우리 받았던 메모장에 다 써져있었던거같애 오오오오오 오 보자보자보자보자 물양동이 청록색 청록색 여기있다 물양동이 에메랄드 하나 두개 한개에 두개줘 오 이거 낚시도 낚시꾸디네 낚시하자 그니까 우리 일단 빨리 광지를 다해 광지를 빨리 지금 다해야돼 광지를 빨리 지금 다해야돼 뭐야 아 이게 히든상자네 일단 빨리 히든상자를 캐는게 좋을거같애 그냥 올라갑시다 나도 출국계획을 만들어야하거든 아 그래?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나무는 무조건 아껴 나무 커네 이거 나무쓰자그럼 그냥 그냥 상자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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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제발제발제발 와라 물고기들아 제발 어? 오나? 빨리 어 됐다 어 뭐야 활 힘포 활 뭐야 힘포 활이야 야 사기다 이거 야 이거 좋은데? 근데 이거 어디다 쓰냐 걸려도 이런게 물고기나 걸리지 물고기 어 대박 어 진짜로 그러면 우리 히든상자 열자 빨리 올라와 올라와 4개 올라와 올라가 다 올라와봐 여기가 있긴 있구만 이거 빨리 우리가 못했는데 잡혀라 잠깐만요 지금 몇개죠? 철개가 21개니까 철블럭을 2개 만들 수 있고 나머지 또 뭐 자원 없어? 금 5개 금 5개? 갖고와봐 금 어차피 블럭 안되면 안될텐데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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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서 보고 올게요 철같은것도 캔거 없지? 없어 없어 오케이 다이몬드로 살 수 있는거 있나 봐봐 어 가볼게 이거 봐 여기 이거 아 아파 아파 우리 이거 배고픔 달고 최대로 달으면 피 5칸 남고 아 다이아 2개 에메갈드 오오 에메갈드 됐다 됐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저쪽이 나 구경했어 아 다이아 2개에 에메갈드 하나거든 그래? 나 8개 있어 나 히든 상자 열러간다 오케이 오케이 빨리 빨리 와 빨리 빨리 어? 어? 에휴 에휴 2,3일 다 구경한다 에헤헤 에헤헤 아 더 고파서 아픈걸 빨리 나와 하고있어 나와 이것들아 아니아니 이 사람들한테 하는거 아 아 나와 나 개 거.. 계산하게 해 개미고를 파볼게 아아 됐다 히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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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과연 잘 골라야 되는거 아니야 그것도 그니까 히든 열쇠 여깄다 샀어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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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에헤헤 에헤헤 못들었어 저 에헤헤헤 못들었어 감자하고 오 스폰 돼지 2개 스폰 양 2개 케이크 황금 사과 당근 사과 대박 대박이야 이거 열어만 하는데? 꾸리네 꾸리네 빨리 하나 더 열 수 있을거 같은데 나 8개 있어 다이아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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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와 헤헤 헤헤 대박 케이크 이거 여기 설치해야겠다 그냥 빨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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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리고 농사 시작할 수 있어 당근하고 감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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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있으니까 어 빨리하자 빨리 빨리 올라와 빨리 빨리와 빨리 저쪽 지금 히든 상자 안 샀나봐 아니면 왼쪽 샀나 두칸으로 막아놔 이거 열쇠 한팀당 한개만 사는거 아니지 아니겠지 아니겠지 또 샀어 또 샀다 샀어 오우야 굿 굿 굿 뭐 들었어? 와 신속 포션 야간투시 구속 하고 경험치병 16개 얼음 4개 다이머드꽃갱이 효율하나 어? 저쪽한테 디버프도 걸 수 있어 진짜? 와 저거다오 다곡을 누가 써 또 대고 또 대고 야 당근농사 꾸린데 당근농사? 그니까 당근 사서 농사를 하면 돼 야 당근농사를 질까 당근농사가 낫겠지? 어 당근 당근 당근은 구워야돼 당근이지 오케이 당근이지 하하하 야 그럼 당근으로 다 당근으로 다 바꾼다 오케오케 물도 좀 사야돼 물 물 사야돼 야 참 너무 잘았어 오우 나이스 야 당근 3개 샀어 3개 오케오케 물 물 사올게 물 네 우리 아 맞아 물 사가야돼 그리고 그거 그거 있어야겠다 그러면 괭이? 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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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만들게 야 내가 다 샀거든? 어 오케 농사로 승부를 봐야겠다 오케 사과 바꿔요 사과 사과 아오케오케 저거 뜨네 아 걸렸어 우리 농사하는거 아 어 아 나 저 뜨네 아 나 그럼 우리가 농사한다는거 알겠네 뭐 사과 바꿔요 당근은 됐죠 오케이 이건 된거 같아요 씨앗도 바꿀수있다고? 씨앗도 바꿀수있어? 씨앗도 바꿀수있어? 나 씨앗 열기 어? 사근데? 씨앗은 없는데 없을걸요? 씨앗은요 씨앗은 없어요 아 씨앗으로 밀을 심으라구 아아 밀도 바꿀수있어? 어 밀을 몇개야?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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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해 밀도 농사해 밀도 심으면 돼 내가 무한물 만들게 괭이 하나 줄게 오케 농사가 짱이구먼 그니까 여기 여기 야 이거 야 이거 일자굴 이거 위험하게 이거 막아놔야겠다 어이구 또 나왔네 이거 참나무 묘목 세개 오케 참나무 묘목 말고 묘목 묘미 묘미 묘목 저 마법사님 이게 분명히 두개였거든요 양동이가 근데 이게 물에 한번밖에 못 부었어요 여기 한번만 부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죄송합니다 저희가 말썽이 많네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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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러던가 아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이게 레베톤이 꿀이네 하나 셋 대충 대충 이렇게 하고 어차피 뭐 많이 안할거니까 소개를 와 나무 계속 자라 나무도 꿀이네 진짜 나무에서 사과만 많이 나온다면 꿀이긴 한데 정말 못말려 미칠 것 같아 아 배고파 당근 야 당근 일단 3개 심었다 씨앗도 심을까 씨앗도 심어 심어 깨어 야 농작은 근데 올바른 선택일까 엄청나게 올바른 선택일까 야 진짜야 진짜야 스켈레톤 소환이 얼마디? 스켈레톤 사올까? 스켈레톤 사올게 얘도 샀어 나이스 너는 일단 강지를 해라 보험 들자 비크민 강지를 하고 나무를 캐치 스켈레톤 다 산다 스켈레톤 소환 9마리 샀어 잠깐만 형 근데 우리 한 대면 맞으면 죽겠는데? 피는 다 만피인데? 그리고 지금 아침이라서 불 날꺼야 그래 맞아 아침이니까 불나서 죽을거야 소환해 빨리 소환해 다이아가 하나밖에 없어 검 있어 검? 도끼로 패면 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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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겨 지겨 불타다 나이스 뼈 나왔어 뼈 나왔죠 안전하게 하려면 돌을 좀 해놓고 안에도 설치하자 야 이게 안전해? 오 야 두개 나왔어 그래도 잡기 편하잖아 아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어 됐다 됐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때리면 되겠지 아아 나이스 굳이 이렇게 안해도 위에쪽에다 했으면 됐을텐데 아 뭐야 뭐야 배고프다 피다네 어 숨어 톡톡톡톡 아 우리 뭐하는거냐 이거 위험한데 다섯각까지 달아 어 좋아 배고파 야 죽여 오케이 또 안났지 오 나왔다 6개 마지막 마지막 아 아 안남았어 너 몇개 몇개 먹었어? 나 한개 그래 나 줘봐 나 일곱개 일곱개 뼈가루 스물한개 아주 좋아요 당근이 이거였지 일단 당근부터 키우고 저건 얼마인지 모르겠네 당근을 키워야돼 미리네 어 이거 사과났어 나이스 형 사과가 일대일 비율이 야 아홉개됐어 사과가 사기야 일대일이래 사과 비율 일대일이야 일곱 여덟아홉 오케이 그냥 나무를 키우고 가위로 저거나 할까? 농장에 넓혀야겠다 이거 사과가 사기인데 우리 쓰리잡해야돼 이거를 속이 광지라고 이렇게 막아야겠네요 했어 했어 광물이 되게 없어 일단 있는 곳까지 캐봐 한 nauseam 호갱 왓 호갱 호갱 허갱 호갱 여기도 나무를 다 캐야 떨어지니깐 나무 다 캐야지 호헙 호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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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오오 아 나무 농사가 날라나? 나무도 괜찮은거 같애 나 지금 나무 캐고 사과가 사기야 사과가 사과 많이 안나오지 않아? 근데 많이 안나오긴 한데 비율이 사기야 나 피한 칸 여기 여기다가 좀 나무를 빨리빨리 캐야겠네요 도끼를 좀 만들어야 되나? 어 도끼 만들어 형 돌고끼 설치하고 나 벌써 3개 나왔어 돌고끼를 만들어서 나 사과 벌써 2개있어 그럼 에메랄드 2개인거야 에메랄드 2개네? 이거 3개에서 자랐다 내가 부셨어 나무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나무가 사기요 저기는 모르겠지 알려나? 저기도 바보가 아닌데 알지 않을까? 모르지 일단 봤으면 알겠지 찬이형 때문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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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거같은데 이거 아니면 죽어 저기는 알려면 그걸 무조건 잠뜨리가 눈치채야돼 엇 저기에 저기 뭐 물어본다 전력쇄면 나온다 막 사기 스킬 쓰는거 아냐? 나무를 다 없애줘야지 나뭇잎이 없어지죠 이거 신호기가 설치가 안돼요 설치가 안돼요? 네 그냥 설치해주세요 이거 신호기 안쓸테니까 네 시력이 버려버려 용암에다가 빨간팀에 설치해버리세요 네 빨간팀에 설치해버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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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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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 4레넬 사과다 사과 사과이다 아 아 näm 뭐야 뭐야 야야 야야야야! 디버 폴었다 아 땁다 죽은거 아니야? 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죽진 않을거같은데? 나 독 걸렸어 어어어어 근데 나 피 방갔냐 어어야야야야 우리 피 야 trabalh어 나약함이야 우리 진짜 야 야 조금만 낙사하면 죽어 헐 조심해 조심해 헐 야 너무하는거 아니야? 우리 디버 폴었다 우리 이렇게 맞으면서 살아야 돼? 우리도 공격하자 야 공격할까 진짜? 합다 우리 공격하자 고형 가보, 보내 한 명 열받는데 진짜 가보 보내 한 명 아 근데 이게 법보다 짱 나겠다 야야 버프를 걸자 떨어져서 죽을사람이 있다고 그러네 버프가 은근히 파워풀하네 무조건 떨어지는 사람이야 나약금까지 걸려서 일을 못해 진짜 기록 이거 일은 할수있네 형 나 벌써 사과 3개여 야 누가 여기 물 왜왜왜 야야야 야 일로와 야야야야 야 여기 우리가 농사짓는대야 여기다 사과 넣어놓을게 상대에다 사과 넣었다 야 이거 무조건 나무가 짱인거 같아 이거 너무 안잘한다 얘네 아 여기 떡가루로 나무 키울걸 야 나무네 야 나무 진짜 많아 열 몇개 있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사과가 진짜 짱이네 근데 농사 커지면 모르겠네 하긴 해야될거 같아 농사도 괜찮을거 같기도 한데 지금은 효율이 사과가 짱인거 같아 지금 벌써 애매를 몇개에요 그럼 야 이거 닦해야지 없어지지 어 형 이거 하나 안켰어 아 또 3개에서 자랐다 진짜 니격해 야 우리 배고파가지고 어떡하냐 나 피 반칼이야건데 이거 한대 한빵 떨어지면 죽어 그니까 이거 위험한데 이거 야 완벽한 콧볼있어 밤되면은 야약한 불고 몬스터 하나 뿌리지 한대만 좀 다 죽어 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도 지금 몬스터 저기서 소환하면 우리 다 죽어 아직은 아침이라 괜찮아 우리가 선빵하자 선빵 선빵 필승 큰일났네 야 몬스터 딱 소환되잖아 그러면은 벽 다다닥쳐 알겠지 벽을 벽 블럭 블럭 생각해 항상 생각하고 있어 마음 염두에 두고 있어 알겠지 오케이 뭐 그러네 이게 와 이게 디버프 몬스터 소환해가지고 방해하면은 쩔겠네 우리 쩐다 우리 분력 좋아좋아 일단 디버프는 저쪽 체력을 깎아내야 돼 우리도 야 저기도 어 밤된다 밤된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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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러면은 야 사과 사과 다 줘봐 야 나 사과 하나 더 있거든 여섯개 여섯개 잠깐만 다이아도 있고 일곱 여덟개 금괴 자 여기 줘봐 우리 나무 짱맞이 짱맞이잖아 그냥 나무에 있으니까 사과 사과가 먹어줘 나무 짱맞아 어 얘네 여기서 뭐 사는거지 야 얘네 그거 하나 보다 동물농장 하나 왜 동물 mpc한테 보고있지 동물농장 하나 야 얘네 방해 아이템 또 산다 와 야 얘네 방해 야 단뜨린 지금 방해 아이템 사고있거든 형 빨리 사 빨리 사 몬스터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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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스터 소환하면은 상정으로 가든가 그래도 얘네 얘네도 피가 없을텐데 우리도 디버프 걸자 빨리 형 나 사과 하나 또 먹었어 왜 이렇게 사는거야 나이스 어 저기 고용한다 고용한다 부른다 부른다 왜 자꾸 통화야 자꾸 통화야 그냥 말해도 되는거 아닙니까 저런거 이거하고 그 다음에 저기 에메랄 7개죠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광물상점 오케이 형 하나 더 줄게 기다려봐 나 여덟개 있어 괜찮아 여기 여기 사과 사과 야 그거 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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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 지금 뭐하는거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봤어 뒤에 딴거 하는거 봤어 여기 잠뜨려있잖아 야 그래도 우리가 사과는 걸리면 안된다구 그래네 근데 못봤어 쟤네 디버프 발동기 사주고 몬스터스폰기 5개야 와 야 산다 그냥 나 산다 어 사사사 재미를 위해서 사는거지 형 왜 죽는게 딱 보여야지 이제 왜 다가가고 살 수는 없잖아 야 뭐 다가고 구경하는척해야겠다 근데 얘 언제가 빨리 가야지 효과를 받을텐데 형 돼지 키울까 아 배고프게 야 빨리 가서 사과 해 사과 사과 짱많아 저기 나무케다구 나무케다구 나무장빨이잖아 사기야 이거 그 횃불 박아서 그래 왜 짱좋아 불안하거든 야 일단 설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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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통화 오케이 오케이 야 빨리 설하님 부른척해 설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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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세요 저기 갔나 어 잠시만 뭐하는거지 뭐하는건지 모르겠네 어 나이스 사과 빨리 돌아갔네 나무 진짜 야 나무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어떻게 맵에 꽉 찼어 지금 형 이거 사과 계속 나오거든 나무꾼이야 나무꾼 그냥 이기 그냥 이기했는데 그냥 짜옥기네 이거랑 억지 모르니까 나무 먹으면 바로바로 넣어놔 그래 무슨 사람은 망해 묘목 묘목 묘목을 그냥 막 심어놔 그냥 붙여서 어 나 막 붙고 있어 막 심어놔 무관 잘하겠지 우와 너 가위 만들었냐 어 형 가위 만들면 이거 나뭇잎만 나올텐데 그래 아냐아냐 그거 나와 아냐아냐 사과 안나와 이거 가위 만들면 그것만 나와 나뭇잎만 나와 아냐아냐 그거 아냐 됐다 그냥 납두거나 그냥 어디 설치하라 그랬지 자연적으로 납두는게 아 여기다가 납두는 저 저희가 블루팀이지 응 블루팀에다가 디버프 발동기 걸었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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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리고 걸리고 끝나고 어 얘 걸렸다 얘 지금 더 걸렸어 얘 더 걸렸어 얘 더 걸렸어 얘 죽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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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하하하하하하 이거 무조건 피가 안갓 남는다고 으하하하 야 근데 저 집으로 돌아가야될텐데 절대로 음식 먹을름 없어 너무나 그냥 그래그래 먹지 아 근데 아까 전에 돼지고기 막 하던데 그러니까 돼지가 너무 많이 구하면 야 이거 신먹일 컨텐츠 아냐 이거? 어? 자 여기 보거랑 물고기 어! 빨리빨리빨리 얘 이거 같이 소환했다 같이 내 생각엔 얘 이거 독 걸려가지고 죽겠는데 나는 잠시 위에 올라가 있겠어 어 어 잠깐만 나 이거 보바 어딨냐? 가져온거 같은데 어 야 이거 독도 걸리네 그러니까 장난 아닌데 여기 나 앞 나 상점인데 앞이 안보여 디버프 발동기만 하나 사자 우리 어 됐다 아무것도 안왔어 어 풀렸다 풀렸다 어 뭐야 뭐야 어 어 야 몬스터 소환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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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도망갔어 어 뭐야 우리 왜 안가? 이렇게 도망가면 안되잖아 아 그래? 어 잠깐만 난 구속탱이 있거든 잠깐만 이거 우리도 몬스터 스폰 동시에 하자 같이 우리 같이 보내자 와! 나 이거 죽어 어 죽지마 아니 이거 들어오면 그냥 죽어 어떡해 이거 왜 피 없어? 피 피가 두 칸 남긴 했어 나는 반찬이야 난 그거 회복이랑 그런거 왜 안했어 싸우고 그거 있잖아 거기 안에 재생포션 같은거 꺼내서 그냥 뿌리면서 싸우면 돼 어 뭐야 난리났어 어 엔더의 눈 나왔어 뭐지? 어 토큰 토큰들 나왔다 어 응 아 좋test 어 아 아 Though star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